오겠습니다. 나오세요. 오! 오! 나오세요. 오, 야, 야. 왔다 갔어요. 아유. 김경삼 씨 앞에 이 솜씨입니다. 모쏠리예요? 내가 자꾸 너한테 신경 쓰는 게. 이리 와. 하여튼 이리 와. 아이, 안녕하세요. 아유, 이치 씨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뭐지? 뭐지, 뭐지? 갑방 생활의 그 저기 동생, 그렇지? 아, 김경삼 씨. 아, 나와. 하여튼 이세요. 반가워요. 자. 반갑기 뭔가서 봐. 아, 우리 두 분 소개를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. 자기소개. 저, 저. 아, 예 저는. 이 형 진짜 참았던 거 알지. 네, 네. 지금까지 아, 반가워요 그러다가 자기소개요. 자기소개 하시라고. 반가워요 웰컴. 자기소개. 가중인격이에요 그래서. 몇 가지 인격이든 인격이든. 아니야 무슨 가중인격이에요. 가중인격이에요. 자세한 사람이야. 우리 두 분 소개를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. 네 안녕하세요 이순희입니다. 모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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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확 나죠. 있어 있어 있어. 아니 그 모델 출신 개그맨 우리 또 광수가. 모델 출신 개그맨. 아니 그 솜씨하고 이번에 영화를 같이. 네네네네. 아 세 분이 같이. 신학윤씨랑. 아니 혹시 그 강수씨는 좀 어떤 분입니까. 직접 촬영을 해보니까. 오빠요. 굉장히 현장에서 진지한. 그러니까 너 그래서 소분 났더라고. 뭐라고요. 런닝맨하고 너무 다르다고. 아니 거기서 이렇게 미친놈처럼 할 수 없잖아요. 거기서 이렇게 미친놈처럼 할 수 없잖아요. 좀 해야지. 아니 거기서 그럼 세그랑 차지. 와 너 이 녀석 주인공병 걸렸구나. 주인공병 걸렸구나. 그 녀석이 주인공병 걸렸구나. 아 그거 있어 형이. 그거 있어? 특이하다 특이하다. 왜 그러지? 그냥 이 녀석이 없나요. 저는 제가 그 날씨가갈 수 없으니까. 그 날씨가 바로 이렀께, 그 날씨가 주인공병 해줘요. 아니 그 날씨가 없습니다. 저는요?